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건 이득이죠 이거 진짜 정면 아 근데 얘 죽이면 저기 쑤아암거 나오면서 문 사이로 탁 냄장님을 딸 것 같아 왠지 불길해 그냥 일로와 일로 온 다음에 여기서 권총발사로 간다 이건 100%야 이건 딸 수 있어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고 아 이게 방어가 정말 극혐이구나 나도 아는데 나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솔직히 최저 데미지가 안 나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 심정을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운이 지지니도 없는거거든 그래서 안되는거거든 솔직히 운이 좀만 더 있어도 진짜 이정도는 아니죠 그곳에 도착해 90% 이거는 믿어올만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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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정리됐죠 자 아직 그릇 남아있어 자 재장전도 좀 해야되고 여기서 경계하는게 낫거같애 정리됐어 정리됐어 일단 한곱이 넘기긴 했어요 됐다 됐어 됐어 야 뭉쳐 괜찮을거야 이게 한 명씩밖에 안되나 단체 치료는 안되나 일단 얘부터 치료하자 치료 좀 많이 해야돼 아 그리고 애들 장전도 좀 해야돼 지금 자 장전도 좀 하죠 어 장전 어 지원 프로토콜 아 장전해 장전 장전하고 이제 램짱은 이제 올라갈준비해 램짱은 여기로 갑시다 그래 지금 딱이거든 지금 뭔소리야 뭐죠? 아 이거 불탔나보고 어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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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놀했고 자 재장전 한 번씩 합시다 재장전하고 경계 경계 그리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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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장전 다 재장전 지금 해야되고 그리고 경계합시다 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중단cro яв consumer 아 치료 못해? 이거 쿨타임이 없나? 한 번 밖에 못하는건가요? 치료를? 이거? 재장저장 이게 쿨타임이 있거나 그런게 아니네 지연 프로토컬은 쿨타임이 있는데 이런 야 그럼 램장이 램장님이 위험하네 좀 치료 퀴즈가 따라서 다르다고 불나서 이런거야 불나서 아 뭐야 이리로 가자 제발 제발 부탁해 그래서 권총 경계 이쪽으로 그리고 지원 프로토콜을 해서 방어 보너스를 줘야되요 지금 봤을때는 램장을 줍시다 카라 들어와 살면 살고 이제부터는 어 걸어다녀 어 걸어다녀 보여 보였다 야 이쪽으로 가자 지금 보이잖아 봤다 아싸 2등 위치 봤어요 자 이쪽으로 갔다는건데 흠흠 흠흠 이쪽으로 쫌 가면서 이게 시야가 어 시야로는 봤을때는 한칸 이쪽으로 오는 것 같다 어 이쪽이 더 시야가 좋아보이고 여기로 붙자 게임 진짜 잘 만든게 내가 하는 동안에는 상대가 뭐하는지 안보여 어디서 뭐하는지 위치가 노출이 안되 이제 조금 훈수 줄여주시겠어요 게임 다 이해했거든요 어 여기로 갈까 아는 운수는 안하셔도 돼요 자 경계 경계 가고 그리고 그래 다 여기로 가자 안전하게 가자 경계 가 잠깐만 어 그래 경계 경계 가 이쪽에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 최대한 어 뭐야 아 이거 시체야 시체 어 놀래나 시체였어 조금 더 피가 많은 왓굿이 여기 앞에서 경계를 쓰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고 천양이 여기 쓰고 램장님이 계속해서 경계를 쓰고 어 그 다음 자 약간 앞으로 가자 가서 여기서 경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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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봤다 봤어 와 지리네 저게 근데 빗나갈 수 밖에 없어 어 저거리는 힘들었죠 이제 왔어요 이제 왔어 좋아 이제 와 이제 얘네들이 올 거야 나한테 어그를 끌려서 올 거야 오죠 이제 자 움직인다 움직일 때 여기서 이건 맞춰야 돼 이건 솔직히 맞춰줘야 돼 그렇죠 4데미지 주고요 움직일 때 스나 아직 남아있어요 스나 아직 남아있어 스나 뭐하는 거야 스나 사거리 안되는 부분이야 저 클론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뒤로 빠지자 아니야 완전 안전하게 그냥 한 칸 더 가 그러면 쟤네들 저기 총 못사요 경계 발사 75% 이건 한번 해볼까 그렇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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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히 가능했거든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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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좀 게임이 된다 안전하니까 지원 프로토콜을 해서 혹시라도 모르는 혹시라도 모르는 엠짱을 지킨다 자 이제 나온다 이거 봐 이럴줄 알았어 내가 쏘았잖아 오케이 빗나갔어 빗나갔어 나이스야 어 나이스였어 어 좋아 램짱님은 딱 쏠 것 같더라고요 순간 이동한다 괜찮아 여기가 우와 잠깐만 아 이건 괜찮아 이건 한방에 지금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건 아니야 한방에 어떻게 잘못되거나 그런건 아니야 그런건 아니고 남은 인원이 몇명인지 안나오나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저장 한번 해 여기서는 저장을 한번 하구요 저장 13 불안해 14로가 어 그리고 자 이 두마리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여기서 램짱이 쏴주고 좋았어 이 다음에 칼질하러 간다 이 다음에 칼질하러 간다 이러면 딱이야 좋았어 여기 빨리면 총알이 다 날아가 하지만 칼은 날아가지 않지 응당 좋았어 고래야 이것이 나의 님도다 짜식들아 뭐야 없어 어 이젠 없어 솔직히 뭐 이거 그냥 보이고 끝날거야 이건 없는 부분이야 어 좋았어요 어 진짜 불안해 불안해 너무 불안해 무서워 죽겠어요 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천양이가 경기하면서 경기하면 쓰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만 하면 돼 안전하게 가자 안전하게 게임 안전하게 가 이쪽으로 이거 다음부터는 터진단 말이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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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있으면 뒤져요 지금 외계인턴 뭐 있었나요? 근데 왜 발소리가 들렸지? 발소리 들렸던 것 같은데 괜히 무섭네 어 무서워 여기 와 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자 여기서 장전 한번 하고 경기 쓰고요 아 흑구님 별풍선 4개 고맙습니다 소중하게 사용할게요 고맙습니다 흑구님 감사합니다 방송 지원해주셔서 열심히 또 유튜브 편집하고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자남이 풀렸는데 이자남이 풀렸더니 이제는 이자나기야 장전 지금 나루토 방송하고 있잖아 방금까지 못 들으셨어요? 이자남이 이자남이 얼마나 재밌는데 지금 막 완전 장난 아닌데 지금 이쪽으로 가자 장전 한번 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 이제부터 조금 위급할 때는 저장을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적을 발견할 때 좋아 좋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나루토나 여기나 변함없는게 하나 있죠 총보단 칼이지 어 수리 거무를 재패하는 게임 아니었어요? 애니 아니었어 나루토? 다 필요없어 수리 거미치기야 검이지 무조건 검기지 응당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한번 티브해서 나루토만 찾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되겠어요 자 이건 너무 붙어있으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여기 여기로 오자 살짝 한 칸 뛰어 너는 살아야지 둘리야 경계하고 어 외계인턴 외계인턴 불안하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많이 온다 꽤 걸었어 꽤 걸었어 어 내부 보인다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여기 히말리야가야 무슨 영화 두 두 시간을 찍겠네 이거 완전 이 지역이 완전 지역 장난 아니야 쌍카를 앞에다 두자 어 뭐죠 실험체 시민들인가 본데 사람들인가 본데 이렇게 많은 자가 처참하게 희생됐군요 무슨 무기를 무기 실험 대상일까요 정제소에 가깝다네요 저 샘플을 확보해 확보하면 확실히 알게 될 거라네요 샘플을 얻을 때쯤 지원군이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나는 고립이 되고 여기서 나가려다가 눈발 존만큼 다 뒤지고 그렇게 피 눈물을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열받아서 발로 찼는데 컴퓨터가 그래픽 카드가 나가면서 그렇게 갑자기 스파크가 튀면서 그게 옆에 있는 메인보드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본체를 잡다가 본체를 떨어뜨려서 옆에 있는 컴퓨터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4백만 그렇게 4백만원 날려먹고 자 이건 조심해야돼 어 뭐 미션목피 3개 생겼어 지금 어어어어 발소리 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육데미지 죽었냐 육데미지 솔직히 왠만하면 다 죽는데 어떻게 됐지 어 개무서워 어어어 미췄 야 지렸어 이거 수류탄 던지면 다 뒤져 와 이게 또 여기 하나 더 있네 와 이거 스나가 뒤에 있었어야 돼서 와 잠깐만 와 탈출 걱정을 했는데 미쳤네 이거는 탈출한 아니 저기 뭐야 들어가서 탈출할 땐 그 걱정을 했는데 들어가는 것도 아직 못했네 이렇게 되면 지금 얘가 잠깐만 2층에 있나요? 아까 걔 어디갔냐? 위엔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스나를 데리고 오면 안됐네 와 미쳤네 이거 자 이거는